그런데 지난해 제주 포럼의 첫 세션이 무엇인가 하니 두만강 다국적 도시 건설 제안 세션이었습니다. 거기에 유교도시, 케이팝 도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짓자는 게 그런 골자였는데 대한민국 건축계 인사들의 어떤 다소 빈곤한 상상력에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세계 환경수도를 내세우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그런 제주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국제 포럼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K-노동의 현 주소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 지역 간부 양무시가 오늘 오후에 숨졌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소식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도가 잘 안 돼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주 포럼 어디에 서있나?입니다. 2023 제주 포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제주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이번 달 말부터 6월 2일까지 3일 동안 중문에 위치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억이 나는데 김 기자가 지난해에도 제주 포럼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지난해 제주 포럼 다소 좀 허무 맹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세션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첫 세션의 의미가 큽니다. 가장 처음에 어떤. 그렇죠.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제주 포럼의 첫 세션이 무엇인가 하니. 두만강 다국적 도시 건설 제안 세션이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접경하는 두만강 하구 유역에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거기에 미국까지 참여하는 국제 도시를 건설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제주 포럼에서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유교 도시, 케이팝 도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짓자는 게 그런 골자였는데 대한민국 건축계 인사들의 어떤 다소 빈곤한 상상력에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포럼의 격이 떨어지는 그런 인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다 좋은데 이게 국제 포럼이라는 제주 포럼에서 다뤄야 됐을 주제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내용에 또 밀도도 있고요. 내용의 어떤 구체화된 그리고 의미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좀 제대로 설계된 내용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죠. 저희가 작년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링크를 다시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의 사자호를 한번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김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올까요? 네. 제주 포럼 상호국이 아직 세션들을 모두 확정해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올해 제주 포럼은 안보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다보스 포럼이나 보아우 포럼처럼 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많이 내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보스 포럼과 보아우 포럼 경제협력 포럼입니다. 그 뒤를 쫓아가겠다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올해는 더욱 경제 관련 아젠다를 부각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좀 환경 관련 아젠다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켜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축소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탄색하는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제주 포럼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된 노력을 정책 및 규제 그리고 프레임워크 기술 및 혁신 또 국제협력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그린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어떤 방향이 또 가능할 것이고 현재 기후위기가 당면한 문제는 또 무엇이며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 관련한 포럼이 지금 주제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그 지역에서의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명밀하게 또 들여다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냉정한 전망을 나누기보다는 기술 그리고 공학적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제주도가 세계 환경수도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유명무시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포럼 같은 기회를 통해서 환경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맞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환경수도를 내세우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그런 제주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국제포럼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다보스 포럼과 그리고 보아오 포럼 같은 그런 포럼들이 유명하니 그런 경제협력 포럼을 뒤쫓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포럼이 되고 있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한다는 제주에서 열리는 포럼인 만큼 환경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포럼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3의 제2의 다보스, 제2의 보아오 포럼이 아니라 특별한 제주만의 포럼, 제주 포럼이 될 제주 포럼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과 관련해서 또 엮어볼 수 있는데요. 제주 또 4.3, 평화와 관련해서라면 4.3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4.3, 제주 포럼이 다가오면서 참가 단체와 기관들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그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령 HID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주축으로 모인 단체더라고요. 이번 제주 포럼에서 한 세션을 진행합니다. 세션을 진행하는 만큼 단체 참가자들에게 포럼에 좀 와달라 이 정도 동료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눈이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골프를 치러 가는 계획이 좀 있었는데요. 일정 중에? 네. 포럼에 참가하면서 총 4일 일정인데 이 4일 일정 중에 3일 동안 자체 친성골프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개별 단체인 만큼 참가 회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논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제주 포럼이 의미가 있는 다른 부대 행사들을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미 있는 부대 행사들. 제주도 왔으니까 골프를 한번 치고 가지 이런 게 아니라 포럼과 연계돼서 의미 있는 행사들을 배치해놓고 참석을 요청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네. 특히 아까 4.3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4.3의 세계화를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 포럼 측이 참가자들에게 4.3 평화공원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제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요. 제주 포럼이 참가자들에게 4.3 평화공원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번처럼 인간개발연구원 참석자들도 4.3 중에 3일을 골프를 치러 가는 일정 중에 하루 정도는 그래도 4.3 평화공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이 단체만에 한정되지는 않을 거고요. 포럼에 참가하는 각국의 전현직 정치인들과 참가자들 역시 자신이 참여하는 세션이 끝나면 어떤 골프를 치러 가거나 숙소에서 쉬거나 또 관광을 즐기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요. 4.3 평화공원을 한번 방문토록 제주 포럼 측에서 적극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그게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재웅 기자가 제주 포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K노동의 현주소입니다. 세계 노동절 133년을 맞았는데요. 노동절이 처음 열린 것은 1890년 5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이 기념하고 있고요.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의 노동을 보장해달라 요구한 대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8시간 노동을 주장했었군요. 1886년에? 네. 그랬습니다. 2023년에도 8시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그런데 사실 노동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성취를 이룬 날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축제와 같아야 되는 날인데 굉장히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 지역 간부 양모 씨가 오늘 오후에 숨졌습니다. 양모 씨는 어제 오전 강원도 강릉시 충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분신했는데요. 하루 만에 숨진 거죠. 채용 강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양모 씨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심지어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소식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도가 잘 안 돼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께 명복을 빌도록 하고요. 이게 왜 도대체 유센 잘 안 나오는지 이해는 못하겠는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